여러분, 날방에 오신 걸 환영해요. 아, 멘탈 봐서! 오늘 준비가 여러모로, 네, 좀 걸려... 어, 언니 조용조용한 목소리 좋다. 조용조용하게 한번 해볼까요? 여기로 하면 이런 목소리가 나요, 여러분. 소리가 조금 좋지 않았죠?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라는 모니터링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방송기 왔냐고요? 가만 안 될 거예요? 어쨌든, 내일 가까이 하면 이런 목소리예요, 여러분. 아, 이게 뭐예요? 다음 주에 이 텐션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? 그죠? 아주 상냥한 텐션이에요. 상냥하게 집착! 점심 뭐 드셨어요? 뭐 먹었어요? 무슨 카레? 오뚜기 카레? 카레예요? 무슨 카레? 나도 먹고 싶어요. 아, 맙소사! 자, 다시. 다시 명칫 끝에 마이크를 달았습니다. 펄가이즈가 나라가 예전에도 플레이를 한 번 했었는데 조금 바뀌었다고 해요.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보려고요. 조금 뭔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펄가이즈 시즌2 중세 KO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안녕? 숨 막히는 디테일! 네. 오우. 아, 이거 어떻게... 키를 까먹었... 아, 이거 뛰는 거죠? 잡기가 뭐였죠? 아, 큰일라! 잠깐만. 아니, 아니, 일단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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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티가 아닌데... 아, 티가... 잠깐만요. 아, 저분도... 오랜만이랑... 그런 망폴가이즈 업데이트하고 나서 티가 적용이 안 되나 봐요. 네, 이제 됐습니다. 작성하자. 오우. 라이트 피벌. 아까 그거죠? 아까 기쁘네요. 네. 네. 네, 오늘 풀 가이드 해볼 거예요. 오늘 이제 그 업데이트가 적용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첫 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. 네, 첫 판이라서... 아, 첫 판이라 그래요, 여러분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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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너무 오랜만이라서... 너무 오랜만이라서... 하...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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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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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풀 가이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, 여러분. 네, 풀 가이즈. 이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오늘 이제 첫 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풀 가이즈. 네. 오랜만에 풀 가이즈예요, 여러분. 네, 시작. 평타. 오늘 첫 판입니다. 와우. 오늘의 게임 과연 어떨지 해보겠습니다. 와우. 유하 유하 안녕하세요. 와우. 이쁜 시작했어요, 여러분. 아니, 아니. 아니. 네, 여러분. 오랜만에다가 풀 가이즈로 돌아왔어요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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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준비됐어? 네, 여러분. 와, 풀 가이즈 오랜만이에요. 재밌겠다. 와우. 그쵸? 여러분, 오랜만에 보는 핑크 떡볶이. 안녕. 핑크 떡볶이 너무 오랜만이네. 자, 와우. 첫 판 너무 기대할게요. 그쵸, 여러분. 와우.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. 와우. 후. 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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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와우. 이브 시작되었습니다. 와우. 여러분. 반가워요. 오늘 채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. 아우. 고맙. 도도도도도도도. 도르마무. 네. 도르마무가 뭐예요? 어떻게? 이브 나오는 거예요? 혹시 이렇게 하는 건가? 잘 모르겠는데? 아하. 네. 와우. 오늘 이브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현재 시작은 시작은 5시 52분이예요 정가해 어떤 스페이지가 나올지 정말 근데 왠지 안 궁금해요 오늘 오늘 밤을 때는 게임 접속하고 오프닝 하셔도 돼요 오프닝 다 모르는 시간 마지막 화이팅 다들 귀양모니도 화이팅 네 어차피 유튜브로 오프닝으로 올라갈 때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쵸 다운치가 올라간... 이게 약간 다운치가 0이었는데 105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 판 만에도 이렇게 확 올라가나봐요 업데이트되고 나서 와 한 판에 105가 되네요 이야 아 네 어차피 아니요 다운치가 네 그쵸 오늘은 안타깝게도 2부에서 게임을 한 판만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운치에 할게요 다운치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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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a 박화 케인 도 Jagva 은 drama 밤 Cuando 도반 influencers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